나 아버지 마시노. 아아아아 아! 그런거 아니여? 아아아아아아! 대박이 땡길! 욕같아! 맘이! 아아... 미치겠다 정말! 응? 쪽팔리게 왜그래 형님? 뺄기라고! 아! 아! 장난이예요. 하하하하 이사람은 뭔데요? 행 다주도 죽이잖아. 야아... 열성팬도 생기고 아주 그냥 경스렀네. 경스렀어. 우리 형님 진짜 여기 불질을 치던건가? 뽕뽀해! 뽕뽀해! 완전 소름. 이거... 이거 진짜 미 대박인데?